발갑다 와 조심해서. 무리해서 들어가지 말고. 여기다 딱 배고 있으면 내가 뒤에서 모를 거예요. 공원이 다시 나아가서. 그러니까 그 자리로 딱 배고 있으면. 여기저기 운동. 유지원. 그렇게 바닥을 보게 된 건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제 이런 느낌으로 잡는 거야라고 가르쳐주셔서 본거는 놔주고 그때 이제 아 이렇게 잡는 거구나 하고 이제 감이 조금은 왔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